우리 차세대 주력 전투기인 KF-21에 미사일을 공급하는 독일 방산업체가 북한 해커 조직 김숙희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해커 조직은 KF-21의 핵심 기밀을 노린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정부는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독일 유력매체 GDF와 슈피겔 등은 독일 방산업체 딜디펜스가 북한 해커의 공격을 받았다고 지난달 27일 보도했습니다.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 부대 김숙희가 미국 유명 방산업체 명의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미끼 메일을 딜디펜스 직원들에게 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메일에 첨부된 PDF 파일을 클릭하면 악성 코드가 설치돼 정보가 설치되면 빠져나가도록 설정된 겁니다. 독일 딜디펜스의 주력 상품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IRIST입니다. 올해 양산이 시작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과 말레이시아 수출용 경공격기 FA-50의 IRIST가 장착됩니다. 지난 5월 KF-21은 IRIST 시험 발사에 성공했는데 이때부터 김숙희가 딜디펜스 해킹 시도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딜디펜스 해킹 공격으로 KF-21과 FA-50의 공대공 미사일 정보가 북한 손에 통째로 넘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사일 재원이라든지 이걸 잘 연구해가지고 어디에다 멜펑션이 이렇게 하면 발사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정확도가 떨어지게 한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최악의 경우 전투기와 미사일 체계 통합 과정에서 딜디펜스에 제공된 KF-21과 FA-50의 초핵심 기밀들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북한의 해킹 시도는 KF-21의 기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시도로 보고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방사청과 방첩사, 국정원은 다음 주 중반 합동회의를 열어 각 기관이 취합한 피해 규모와 대책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